익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의 한 교회에서 지난 23일 예배를 함께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의 직장 동료 2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확진자만 8명이 발생했습니다. 또 이번 환자가 확진된 익산 모 병원 전수검사를 통해 같은 병실 환자와 보호자 등 감염자가 추가됐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나오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,229명으로 늘었습니다.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